많이 늘었나 봐요 오케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한겨리는 A의 마지막 코인 24호를 하게 됐습니다. 총 18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구요.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? STOP. 오케이 그래서 S는 T는 O는 4가지 소리중에 아 됐죠. P는 합치니까 STOP.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오케이 좀 더 자신감 맞든 틀리든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? 그렇죠. ROCK이죠. ROCK. 그래서 R은 R. O는 뭐 중에서? O, U, A, O.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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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중에서? A. 그럼 여과의 소리가? ROCK. CK는 뭐가 되죠? CK는 크가 되죠. 그 소리 낸 애들은 C랑 K랑 CK가 그 소리 낼 수 있습니다. 가끔 CH도 크 소리 낼 때도 있긴 있어요. OK. 원래는 C가 되는데 크가 아주 가끔 크 낼 때 있어. 자 그 다음 이 친구는? POW. 그렇죠. 그래서 쉽죠. P가 F 된 거고 O가 A 된 거고 LL이 O 됐죠. POW. OK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POW로 좀 더 큰 소리로? OK 자 여기에 U가 좀 큰소리로ох했지. 했지 그럼 얘는 희 빠졌겠지 이 이는 그치 그 부분 합쳐서 뭐가 됐을까 so far so far 그래서 s 는 이유는 뭐 중에서 중에서 어 f f 는 그 보고는 나도 하겠다 그치 보고하면 나도 하겠다 보고 시험 치면 나도 시험 치겠다고 뭐 예 보고 시험 치면 선생님도 시험 잘 칠 자신이 있다고 어 왜 그 편 치워 어 으 ok 음 b 가진 제가 의 소리 중에서 말은 합치의 껌 so far so 벌 아니고 서퍼 팍 f 에프답게 소리야 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뭐라구요 status ok 그래서 s 는 t 는 a 는 뭐 중에서 a 에 아 어 중에서 대표 소리 몇번째 첫번째 대표 소리 에 몇가지 소리가 스태프 다시 t 가 나왔어요 t 됐구요 u 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여기서 힘 센 소리 냈죠 대표 소리 힘 빠졌으니까 어 됐구요 s 가 합쳐서 썰터스 쎄 좀 깔쩍 때럴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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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중문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너 너 그렇지 뭐라구 라운드 라운드 왜 아는 어 어 오는 뭐 중에서 뭐 아 어 중에서 아 이게 이 잖아 이거 이 오야 좀 좀 알아보게 썼 아 됐고 이유는 뭐 중에서 그래서 구 됐죠 그래야 라우드 까지 라우 라우에는 넷 띠는 드 그래서 얘가 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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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더 더 오케이 비하고 디하고 또 헷갈리는군요 or b Alt p 는 그 뉴는 뭐 중에 중에서 R은 N은 자, R 소리가 합쳐질 소리가 없어 이 O는 얘랑 합쳐져 보겠고 ㄴ하고 ㄹ은 합쳐질 수가 없고 둘 다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burn 이걸 빨리 하는 것처럼 들려 b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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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, R 소리 살짝 끼워넣어봐 burn 혀를 뒤로 살짝 말면서 burn 좀 더 연습해야 되겠네요 쉽지는 않을 자, 그 다음 이 친구는 stock 그렇죠 S는 T는 U는 U는 뭐 중에서 U U U U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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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? 써포? 써포즈 써포즈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듣고 있어? 얘가 써 써 내고 있고 얘가 사 포우 내고 있고 포우 내고 있고 S가 Z 네? 돌 끝났잖아 그러니까 복습도 해야되는데 오케이 자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나죠? 그래서 여기 건너 건너 찍어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O가 내 이름 뭐래?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? 써포즈 수포즈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p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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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p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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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집에서 그러니까 똑바로 연 네? 책이요 튜닝을 다 꽂힌거에요? 네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로 보내놨을건데 뭐 하라고 예 pro 그 다음 뭐라고? pro proc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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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okay 그래서 역가의 소리가 pro 잠깐만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 C가 가진 두가의 소리 s k 중에 뭐 됐어요? e가 가진 세가의 소리 e e e e s e e s s 다 합쳐서 e e process e e e ok 여기까지 시험은 쉬웠나요? 아니요 어려웠나요? 짐 과거